삼성전자를 왜 샀나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니까 미래의 쌀인 반도체를 생산하니까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식을 살까요?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고 해도 가격이 높으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투자하는 가격 대비 이 기업이 내게 주는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하고 포항기를 맞이할 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현준님이 지은 사요마요입니다. 김현준 대표님은 더퍼블릭 자산운용 공동창업자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10여 년간 연평균 수익률 약 20%로 누적 수익률 963%라고 합니다. 국내 투자 고수 중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2. 언제 살지는 알겠는데 언제 팔지는 모르겠어요. 3. 주식으로 부자낸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려주세요. 4. 꼭 지키는 투자 원칙이 있다면요. 이렇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실제로 2022년 말 기준 삼성전자는 주주수 638만 명으로 주식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1,441만 명 중 44%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기업 주가가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가총액은 이유를 막론하고 크면 클수록 주식시장에서 규모를 인정받구나 작으면 작을수록 주식시장에서 조그마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왜 샀나요?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니까 미래의 쌀인 반도체를 생산하니까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시대가 오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배당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식을 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음식의 효용이 허기를 달래며 미각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자동차의 효용이 먼 거리를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라면 주식의 효용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 해도 가격이 높으면 매력이 떨어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지 반도체 분야 세계 1등인지 앞으로 그 산업이 유망한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가격 대비 이 기업이 내게 주는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인 당신은 삼성전자가 주는 이윤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이유는 이익입니다. 당신이 샌드위치와 콜라를 구매한 돈은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에게 갑니다. 이걸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모두 사장님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은 샌드위치 원재료도 구매해야 하고 가게 임차료도 내야 하고 직원 급여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떼고 남은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업을 해서 남긴 돈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처음 가게를 차릴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나라가 정한 세금을 내고 나서야 비로소 사장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이익이 남습니다. 이 순이익에 앞서 얘기한 삼성전자가 당신에게 주는 이윤입니다. 순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하거나 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주당 순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내가 가진 여윳돈을 샌드위치 가게에 인수했을지 은행에 맡길지 삼성전자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만큼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주는 핵심 사업부 반도체만 간단히 공부해 봅시다.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온 재화예요. 과거에는 PC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던 반도체가 지금은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는 음식점 포스기까지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니까요. 그럼 삼성전자라는 가게는 장사가 계속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남에도 주가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힘들여 연구개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생산한 반도체가 낮은 가격에 팔릴 때가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가격이 내려간다. 바로 공급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일은 천문학적 비용과 최소 수년에 달하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수년 후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반드시 수요와 공급의 브릿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생산부터 판매에 걸리는 리드타임이 길다고 하는데요. 리드타임이 긴 산업은 필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재화 가격이 등락하는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이런 기업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업황이 안 좋을 때 투자하고 호환기를 맞이할 때 파는 게 제일입니다. 당신이 해온 것과 정반대죠. 보통은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고 증권사 보고서나 언론에 좋은 얘기가 많을 때 투자했다가 대규모 적자 역대급 불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팔아버렸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모두가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고 외칠 때 메가트렌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릴 때 파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나 전세계 경제와 같은 속도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훌륭한 기업이니까 전체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도 동의해요. 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건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는 리드타임이 길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가 반드시 생기고 이때는 삼성전자 임직원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악화되고 주가가 내려간다는 점이에요.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한다는 전략은 좋아요. 단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불황일 때를 견딜 수 있고 다음 화황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근육과 자금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삼성전자를 한 번쯤 안 사본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어서 사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때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쌀 때 사서 호황일 때 즉, 최고의 실적을 찍을 때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설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사이클을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 삼성전자처럼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2. 언제 살지는 알겠는데 언제 팔지는 모르겠어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주식을 살 때의 의사결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1. 기업의 적정 가치는 OO원이다 2.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낮은 OO원이다 지금 이 기업을 사서 기다린다면 OO% 수익률이 예상된다 3. 이 수익률은 내 기대 수익률보다 높음으로 산다 사는 선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행태를 볼 때 이 기업 주가가 적정 가치에 도달하는 데는 OO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고 그 이벤트는 OO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눈치챘나요? 주식 매수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제가 선택적이라고 덧붙인 내용에는 그 적정 가치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과 과정이 담겨있죠 이게 바로 주식 매수와 매도가 사실상 같은 작업이라고 말한 배경이고요 그런데 당신이 주식을 언제 살지 적은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자극적이고 단정적인 단어로 이 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주식을 사야 할 때는 알고 팔아야 할 때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식을 아무렇게나 사기 때문입니다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신 먹으러 간 식당의 건너편 테이블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가 포털 사이트에서 대강 검색해보고 사니까요 그렇게 주식을 사고 나면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주가가 내려간 주식은 존버하다가 본전이 오면 팔기 때문에 이미 파는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 손실 규모가 커지면 머릿속에서 지우기도 합니다 이때는 매도 자체가 선택지에 없어서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운 좋게 주가가 올랐을 때만 문제가 되죠 주가가 올랐으니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산 과거는 잊어버린 채 나는 주식을 잘 고른다 매수 타이밍을 정확히 안다 같은 환상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주식은 항상 내가 팔기도 전에 어느새 정점을 치고 다시 주르륵 미끄러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면 매도 시기를 저울질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봤을 때만 매도 시기가 중요해지는데 매수할 때 정당한 이유나 목표 가격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이익을 반납하니 답답한 겁니다 저도 매도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데 이 케이스에 드는 게 아닌가 반성해봐야 되겠습니다 주식은 공동생산 공동소유의 약속이자 기업의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기 전에 기업 즉 그 사업을 잘 알아보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예금, 부동산 등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투자 대안보다 월등히 나은 선택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상장 주식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초에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면 팔지 뭐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돈을 넣는데 정작 손질이 나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팔아 하는 생각에 팔지 못하거나 혹 냉혹하게 손절매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성 분석이 없으니 번번이 실패하면서 가랑비에 오쳤듯 손실이 커져만 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 뼈 때리는 지적에 정신이 번쩍 들어 열심히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정확한 가치 평가는 아직 무리인 상황이라고 하죠 정말 좋은 기업 같고 너무 싼 것 같아서 주식을 산다면 그때 사는 이유를 적어 보세요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시장이 좋다 보다는 현재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만 이 서비스를 사용 중인데 10년 이내에 국민 중 절반을 쓸 것 같다 거나 매우 저평가 되어 있다 보다는 소비자들이 반복 구매할 제품이라 현재 순이익 100억 원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시가 총액이 500억 원밖에 안 된다니 기대 수익률이 20%로 현재 예금금리 3%보다 매우 높다 식으로요 그리고 최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주기인 3개월에 한 번은 그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업데이트 합니다 만일 처음 샀을 때나 지난 분기에 점검했을 때와 달리 회사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련 갖지 말고 주식을 팔아버리세요 처음 살 때 대략적으로 남아 설정한 목표 주가를 넘어섰을 때도 이 작업을 다시 해봅니다 회사가 의외로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목표 주가를 더 높여 더 보유해도 되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환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먼저 뉴스나 증권사 보고서 양이 부쩍 늘어날 것입니다 비슷한 종목군이 하나의 업종이나 테마로 묶여 다뤄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그 주식의 주가가 꽤 올라 당신의 계좌도 두둑해졌을 테니 팔아버리더라도 크게 아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도 기업이 훌륭한 실적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력을 더 높여 다음 종목에서 그런 행운을 잡자고요 투자의 세계는 크게 실패한 자에게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성공 공식을 찾아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가끔 영상에서 얘기하는 자신만의 성공 공식을 찾아 즉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서 그게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주면 그게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그게 부자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도 투자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식 살 때의 의사결정 과정이 핵심입니다 즉 첫째 적정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 둘째 지금 주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계산해 보고 3. 수익률이 자기 예상 즉 기대 수익률보다 높으면 매수하는 것입니다 즉 매수할 때 매도 가격은 미리 정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실적이 발표되는 3개월마다 다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고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적정 주가를 높이면서 더 보유를 하는 것이고 상황이 악화되면 파는 것입니다 진짜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은 대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하는 데 명심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이처럼 좋은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는 진짜 주식 투자로만 부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 명의 증권 계좌에 100억 단위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공통점은 전업 투자자라는 겁니다 너무 싱겁나요? 돈이 많으니 일을 안 하지 생각했나요? 그런데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닙니다 보통은 10억 원도 안 되는 자산으로 전업 투자를 시작해 이후 훨씬 많은 수익을 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겠네요 만약 실패했다면 월급쟁이로 돌아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들이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한 것 자체로 멋있고 그렇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투자 방식은 정말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선택하고 깊이 있게 공부한 다음 오래 보유해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이 가장 많긴 해요 그 외에도 산업이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기업 실적이 개선될 만한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끌만한 기업을 다방면으로 찾는 사람도 많고요 돈이 될 것 같다면 어떤 주식이든 단기 매매를 통해 수익을 쌓아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방법은 달라도 주식을 가장 사랑한다는 점 주식에 미쳐 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취미도 딱히 없고 술이나 유흥을 즐기지도 않아요 다들 집에 빨리 돌아가려고 하고요 아마도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나 봐요 바로 가족이죠 그 외에는 종일 주식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주요 투자 종목이나 업종, 투자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몇몇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제대로 알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기업마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종목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투자계 선배들을 보면 많은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자산 성장 곡선 기울기가 작아지는 때와 일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부를 쌓았다고 확신할 때 안정성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전문 분야나 익숙한 투자 전략이 아닌 곳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빚을 내 투자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탐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투자가 매번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기에 성공 확률이 높은 기회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위에 전업 투자로 100억 이상의 자산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큰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또 성격적으로는 호기심과 승부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궁금해하죠 그게 바로 기업 분석으로 이어지고요 저는 이들과 공통점도 차이점도 있네요 고집스럽고 내양적인 성격 호기심과 승부욕이 많은 건 비슷해요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 외에도 관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제 돈만 벌려고 했다면 훌륭한 전업 투자자에게 치여 자존감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지기 싫어하는 타입이니 아예 투자자의 길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다행히 제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 조금씩 발전시키며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를 투자 상품, 책, 방송으로 널리 알리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특정 성향이나 성격을 지닌 사람이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점을 찾아 무작정 그걸 따라하려고 하기보다 내게 맞는 투자가 뭔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해 보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주로 나오는 투자 방법대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주식으로 큰 돈 버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꼭 지키는 투자 원칙이 있다면요 저는 2004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꼭 20년이 지났네요 투자를 시작하고 15년 동안은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면 훌륭한 기업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찾고 기업 가치를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구두 밑창이 닳도록 발로 뛰고 정수리에서 김이 나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주식 가격은 기업의 미래 이익과 연결되는데 누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어요 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미지의 영역이 남는 거죠 이게 제 투자 철학 1번입니다 모른다 즉 모른다가 투자 철학 1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싸게 사야 합니다 이게 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철학입니다 즉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을 사야 한다 세 번째는 싸게 사야 한다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기업의 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만 사면 그만인걸요 또 너무 잘한다고 착각하면 자기 판단이 맞다고 여겨 비싼 가격에 많은 금액을 지르게 됩니다 어쩌면 과도한 빚을 져서라도 투자하고 싶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혹 예측이 맞았다 하더라도 운에 불가한데 보통은 운이 아니라 자기 실력이라고 또 다른 착각을 해 결과적으로 큰 실패에 이를 때까지 무서운 뱃팅을 계속합니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훌륭한 기업 문화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설령 내 예측이 몇 번 틀릴지라도 그 기업의 저력으로 높은 파고를 돌파해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주식을 기피할 정도로 소외된 시점에 투자하면 어차피 단기적인 기대감을 가진 주주가 없어 웬만해서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호재만 보여도 주가는 탄력성 있게 위로 움직입니다 네 번째 투자 철학은 좋은 기업인지 저평가됐는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버핏도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단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요 실제 일어나는 일을 기반으로 투자 대상인 기업과 단둘만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그 원인을 알고 복귀하거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만 들어서는 절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높은 장기 수익률이고 이를 위해 50%를 갓 넘는 확률 게임을 반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짜 정심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 할 때는 그 행위로 인해 그들이 얻는 게 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혹 그 정보가 내게 득이 되는 사실이라도 거기에 익숙해지면 혼자서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상장회사 주식 담당자건 저명한 애널리스트건 그들은 언젠가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앞서 제 투자 철학의 근본이 무한한 연구에서 시장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투자자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버핏은 미스터 마켓은 졸중에 걸린 사람이지만 아이큐가 2만에 달할 정도로 똑똑하다고도 했습니다 한 방법이 성공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많은 사람이 따라해 금세 초과 수익 기회는 사라집니다 제가 삼양식품에 처음 투자할 당시 불닭볶음면 매출액을 추정했던 관세청의 숙출입 실적조회법은 이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죠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 김두용 대표가 이끄는 머스트 자산운용 홈페이지에는 투자에 지속가능한 불로소득은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투자자로 기능하려면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투자자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영의 개수 때문이 아니라 숨겨진 좋은 기업을 찾을 때의 희열 때문에 투자를 하니 조기 은퇴란 사전에 없을 테고 그러니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투자 원칙이죠 첫째는 모른다 둘째는 좋은 기업을 사야 한다 셋째는 그리고 싸게 사야 한다 넷째는 좋은 기업인지 저평가됐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투자 대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도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근본입니다 이대로 정석대로 투자하면 돈을 잃는 것보다는 돈을 벌 확률이 아주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렌 버펫, 찰리 멍거 등 정말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대가들도 그렇게 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것과 비슷하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김현준 대표님이 지은 사요마요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돈을 벌어야 투자입니다 2장은 코스피 3천에 들어와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분 주목하세요 3장은 남들이 좋다고 해도 무작정 사지 마세요 4장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종목의 공통점 그리고 꼭 읽어야 하는 투자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식 공부를 하는 순서가 있나요 종목 선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적정 주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 정말 주식 투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투자를 해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은 몇 번 더 읽어봐서 이 내용을 완전히 저희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도 주식 투자하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